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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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더위에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초대 가수님들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이 꼬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는 그 무덥던 폭염도 장마도 거의 다 간 것 같아요 그건 누가 쫓아낸 지 아십니까 내가 쫓아 냈어요 아니 그 태풍이 쫓아낸 것 같습니다 누구라 하려고 조옥정이가 쫓아 냈 습니다 그렇습니까 부서워라 네 무서운 사람은 아니에요 네 풍요로운 가을을 꿈꾸며 기다리며 오늘도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힐링 많땅하십시오 네 요즘 코로나가 다시 극성을 부린다고 하는데 저희와 함께 하시면 일 없습니다 그렇죠 아 그렇고 말이죠 다음 네 그럼 이번에 모실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노상호 가수님 자 우리 회장님 노상호 가수님 요즘 서대문 청춘극장 종로 3가 악기 3가의 허리우드 극장 아주 우리 노상호 회장님 뜨면 난리가 납니다 뒤집어집니다 무대가 이분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관객이 많이 몰린다 네 오늘도 우리 노상호 가수님 멋진 무대 배쌈의 무처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엔 회장님 배쌈의 무처가 뭔 말인지 아세요 키스해 주세요 그 말이래 아 그걸 쑥스럽게 참 자 첫 곡으로 배쌈의 무처 주십시오 네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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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샤베 베샤베 추 고요한 그날 밤이라고 지던 밤에 베샤베 베샤베 추 이라고 장기를 나에게 전해 가오 베샤베 추 고요한 그날 밤에 베샤베 추 고요한 그날 밤에 베샤베 베샤베 추 고요한 그날 밤에 베샤베 베샤베 추 고요한 그날 밤에 둘이서 속삭인 사랑을 잊었나요 베샤베 추 고요한 그날 밤에 전열에 불타는 시요리타 베샤베 베샤베 추 고요한 그날 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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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타는 당신 사랑의 그 미소와 따스하던 그 손길이 가슴에 남아있는데 마지막 내 마음도 찬돈심도 같던 당신 신기하게 놓으면서 미운 사람 나 한때는 나쁜 사람이야 이봐요 미운 사람은 당신 정말 남한 사람이야 잔잔한 가슴 흔들어 놓고 모르는 채 나는 당신이 사랑의 그 미소와 따스하던 그 손길이 가슴에 남아있는데 마지막 내 마음도 자존심도 같은 당신 신기하게 놓으면 슬픈 사람 나 한때는 나 한때는 남아온 사랑이야 당신 네 세 번째 거군요 그래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다 해서 나쁜 사람이야 끝나고 이제는 한백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시죠 한백년으로 가겠습니다 네 한백년 추래요 주십시오 이왕에 만났으니 만났으니 한백년을 살고 갑시다 장미가 곱다 해도 청춘이 곱다 해도 시들면 다시는 오지 못해요 만약에 당신이 가신다면 나 혼자 외로워서 거기 살아만요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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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만을 사랑해요 한백년 살고 갑시다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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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혁 왕에 만났으니 한백년을 살고 갑시다 장미가 곱다 해도 청춘이 곱다 해도 흐르면 다시는 오지 못해요 만약에 당신이 가신다면 나 혼자 외로워서 있으란 말이오 사랑해요 사랑해요 당신만을 사랑해요 한백년을 살고 갑시다